12월 29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구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30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가 16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8,725명입니다. 이 중에는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한 48,512건 중 확진된 119명이 포함되어 있고 의심신고 검사자 건수를 다 합하여 어제 총 검사 건수는 10만 8,386건의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신규로 1,435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1만 7,163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330명이고 어제는 안타깝게도 4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12월 2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주요 시설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과 관련하여 추적검사 중 233명이 추가됨으로써 현재까지 총 762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종교시설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종교시설 관련하여 총 19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강원도 춘천시 종교시설에서 8명 그리고 충청북도 청주시 목회자 모임 등에서 누적 확진자가 14명 발견되었습니다. 역시 충청부터 청주시의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총 10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대구광역시 동구의 종교시설 관련하여 13명이 추가되어 12월 24일 이후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3명입니다. 경상북도 구미시의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총 10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누적해서 82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입니다. 먼저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 요양원과 관련해서 총 175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경기도 부천시 의료기관과 관련하여 총 11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시설 관련해서 총 60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광주광역시 북구 요양원과 관련하여 12월 27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됨으로써 총 59명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장으로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물류센터와 관련하여 총 21명의 누적 확진자가 현재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잠시 코로나19의 국외 발생 동향을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적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의 12월 28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가 7,970만 명, 8천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고 누적 사망자 수가 176만 명으로 결국 전 세계 총 인구의 적어도 1% 이상이 코로나19 환자로 확진된 상황입니다. 이 중 발생 규모가 큰 몇몇 주요 국가의 발생 상황을 보면 미국이 1,880만 명의 환자에 약 33만 명이 사망하였고 인도가 1,000만 명, 프랑스가 250만 명, 영국이 약 230만 명 등 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해외 상황과 함께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최근 영국발로 입국한 확진자 3명의 검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었음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는 현재까지 총 17명으로 모두 기내 접촉자이며 승무원이 12명, 승객이 5명입니다. 현재까지 잠복기가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고 자가격리 및 증상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서 발열 기준을 강화하고 격리 해제 전 진단 검사를 확대하며 영국발 항공편을 1월 7일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하면서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그리고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영국 및 남아공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확진자에 대해서는 변이 바이러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장 유전체 분석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개발 분야의 치료제 및 백신 개발 현황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랜드시 비루와 관련해서는 전체 99개 병원에 2,450명의 환자에게 공급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현재 임상 이상을 1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혈장 치료제는 목표로 하는 60명의 임상시험 환자에 대해서 현재 53명의 환자에게 투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항체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현재 임상 이상의 결과 분석 후에 조건부 승인을 신청하고 동시에 그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권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별도로 자세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항체 치료제와 관련해서 임상시험과는 별개로 의료 현장에서 환자 치료를 위해서 의료지인의 의도와 또 환자의 동의에 따라 항체 치료제의 치료 목적 사용이 식약처로부터 두 건 승인되어 각각 투약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1일에 서울 아산병원, 12월 22일에 인재대학교 상계 100병원이 그 대상입니다. 또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DNA 백신의 국내 임상시험의 면역원성 분석을 지원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중화항체 그리고 T세포의 면역반응 측정 등을 임상시험 종료 시까지 최우선하여 지연하고 진행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치료제 그리고 백신의 임상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환자의 모집 또 백신의 경우에는 자원자의 모집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으며 임상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그리고 의사분들을 비롯한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계속 부탁드립니다. 최근 집단 감염 사례는 몇 주간 지속된 대로 주로 종교시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가장 빈도가 높이는 종교시설로서 거듭 부탁드리되 모든 종교활동은 비대면 비접촉이고 식사 소모임 등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내에서도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장, 직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비대면 회의 진행, 공용 공간에 대해서 환기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회식과 소모임 취소, 가장 중요하게는 유증상자를 업무에서 바로 배제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서는 아직도 실내체육시설 및 유흥시설에서 출입문을 잠근 채 손님들로 하여금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였다가 신고가 된 경우도 있고 또 종교시설에서도 20명 이내에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함으로써 사실상 대면 예배를 한 사례 등이 신고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연말 연휴를 맞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세 가지 수칙을 강조드립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적인 모임은 취소해 주시고 집에 안전하게 머물러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듭거듭 종교활동 그리고 모임 행사는 비대면 비접촉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잊지 말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추가해서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식사, 음주, 흡연과 같은 상황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발렬,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료기관에 부탁을 추가로 드린다면 코로나 의심 환자 또는 호흡기 증상 환자가 내원할 경우 검사 의뢰서를 적극 발급하여 현재 코로나19 외에 호흡기 유행이 특별히 다른 감염병이 없는 관계로 코로나19를 가장 먼저 의심해 주시고 의심 환자가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문진 절차 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 발생 규모가 다시 네 자리 수입니다. 금일 사망자 규모가 40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특별히 이번 12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사망자 분들이 많습니다. 유행 규모가 커지면 감염이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으로 이어져서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분들의 인명피해가 시차를 두고 조금은 늦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실무자로서 면목 없고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전 세계가 여전히 매일 40만 명 이상 신규 환자가 발생하는 코로나 유행 속에 갇혀 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거리 두기의 그 어려움 또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인내 모든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상황이 호전되도록 연말연시 방역 대응에 더욱더 집중하겠습니다. 현재 발생 상황은 부정적 요소가 더 많습니다. 일단 검사 양성률, 조사 중 비율이 높은 점은 여전히 일상 감염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등장한 변이야말로 언젠가는 전 세계적인 유행을 주도할 것이기에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은 갈수록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먼저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료 대응 체계가 건재합니다. 연구 개발 분야의 종사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국산 치료제도 가시권에 있습니다. 역학적으로 보면 작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신규 발생이 감소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재생산 지수도 감소 추세입니다. 이는 거리 두기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다는 반증입니다. 동시에 국민들께서 희생하고 단합해 주신 결과입니다. 앞으로 동절기 한파로 인해서 외출을 자제해야 될 환경이고 동시에 학교 방학 등을 거리 두기 동력으로 이어가면서 검사와 추적 욕학 조사를 통한 방역을 강화하고 그리고 내년 2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될 코로나19 백신 접종 또한 그 이전에 가용하리라고 생각되는 충분한 국산 치료제 등을 통해서 코로나19 감염 억제의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코로나 상황은 호전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전도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2020년을 돌아보면 브리핑 할 때마다 숫자로만 언급되는 사망자 통계가 가장 가슴 아픕니다. 결국 방역 대책을 열심히 하는 최종 목표는 귀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인데 희생자가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이 점이 가장 힘들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방역당국 코로나19 희생자 규모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각고의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